하십니다. 올라오시고요. 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멋집니다. 우리 김주현 씨보다 김주현 씨보다 우리 대형 학습. 그런 나오시지 너무나 김주현 씨가 요거 사진 찍는 시간을 많이 못 버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계속. 김주현 씨 저 없지 말고 다른 코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우리 끝나냐면 이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어보셨죠. 김주현 씨의 컷팅을 하고 있고요. 그분의 케미가 아주 잘 나오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. 톡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. 같은 보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동아도 맥주의 시원함과 청량감 그리고 값 만든 흑맥주의 맛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아주 열심히 보조를 취해주고 계십니다. 어휴 김주현 씨에만 카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자 CHUPTO1 자 두 번째로 앞에 카스가 준비된 것 있죠. 이젠 안광 equals 캔맥 주는 적을 말고 giờlarını 하시니 기대해주시고 셀드림 Arts 설턴 네 사진에 집중해주십시오tre 김지연씨 워낙 친하기 때문에 너무 재밌네요 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김지연씨 살아있는 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바라보시고요 자 모형을 조금 가리고 있어서 나은씨가 조금 자 이것이 카스다 라는 포즈 예 김지연씨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죠 우리 카스의 제로 넓은 너무나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은양동 자 좋습니다 이제 아 괜찮나요 예 카자는 우리 잔 이름이 카자는거든요 오우 자격증이 있나요 굉장히 잘 따르고 있습니다 자 모형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좀 자리를 잡아주시고요 이번에는 우리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 소원할 수 있으니까 오른쪽부터 김지연씨도 포즈를 좀 많이 바꿔주십시오 이게 시원한거지 이마도 좀 대고 이런 포즈 있잖아요 네 아 이게 카스다 예 아 좋아요 좋습니다 이것이 카스다 내가 김지연 손남이다 자 이제 준화 정면을 보시고 자 포즈 취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역시 하트 포즈 나오니까 또 배스가 막은 터지고 있습니다 자 왼쪽 기자분들 바라보시고요 마시는 포즈 됩니까 혹시 마시는 포즈 요거 될까요 예 직접 운전하고 오지 않으셨죠 예 좋습니다 자 마시는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발부터 오우 진짜 마시네요 네 저기 습관던 겁니다 예 아주 흐하흐흐흐흐 네 아 좋습니다 아 좋나느냐 좋군요 어우 오우 좋네요 맙지 그 맥주 축제 와이에드랑 아 정말 저도 띄워가서 같이 오른쪽 왼쪽 좀 한 번씩 봐주세요 예 뭐 예쁜 포즈로 네 우리 기장님들 주운 머리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자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혹시 원하시는 포즈 같은 거 있나요? 혹시 이런 거 하면 예쁠 것 같다 담고 싶다라는 포즈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 또 우리 모델들이 취해드리겠습니다. 자 이제 한참 된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내려놓고 두 분이 이렇게 하트 정도 하나 우리 카스를 사랑한다라는 뜻으로 마지막 포즈로 같은 사랑을 한껏 담은 포즈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 좋아요. 좋습니다. 하나 둘 저런 카스가 세상에 나오자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. 자 왼쪽 왼쪽 보겠습니다. 왼쪽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. 오른쪽 네. 좋습니다. 본인들은 미리 좀 보셨나요? 아 그럼요. 어 보셨고 지금 보니까 어떠세요? 육장에서 보는 것도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. 평소에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또 김신라 선배님도 같이 즐긴다는 얘기 들었을 때 평소에 방송하시는 거랑 재밌게 봤었는데 실제로 드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 싶어서 또 그런 기대감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촬영할 때 너무나 재밌게 촬영했고 광고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다 소리를 굉장히 많이 연습하셨을 것 같네요. 어떻게 연습을 좀 하셨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좀 연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저는 물을 물로 연습을 했어요. 그냥 평소에 물 마실 때 촬영 전에 어떻게 하면 캬 소리가 잘 날까 어떤 표정을 지어야 시원한 느낌과 그런 상쾌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? 네. 그 여성에서 가장 캬을 라이브로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? 지금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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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아 좋네. 야 시원하네요. 연습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지금요? 네. 예. 혹시 아 좋네. 야 시원하네요. 연습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네. 김현 씨도 연습을 많이 연습을 할 필요가 없는데 김현 씨도 맨날 백맥주의 맛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세상에 백맨 모든 자랑이었습니다. 카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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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